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아슬란입니다 3.3 모던이고요 자 구하기 힘든 차량이에요 16년에 나온 이 아슬란들이 8단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8단 미션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구하기 힘든 매물을 갖고 왔습니다 18년식입니다 18년식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1990만원 외부부터 살펴볼게요 드라이빙 어시스트팩도 있고요 추가 옵션은 한 3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라이트, 동네트, 범퍼, 세로그릴, 아슬라 이거 써있는 거면 8단 미션이에요 8단 미션 왼쪽 휀다도 깔끔하고 타이어 당장 가실 필요는 없어요 살아는 있습니다 힘도 깨끗하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힘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내부를 못 보셨겠지만 브라운 시트거든요 브라운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고급져요 아슬란 찾으시는 분들이 8단 미션의 시트 색깔 베이지나 브라운을 많이 찾으시는데 없습니다 이 차예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쪽에 달려있고요 브라운 시트죠 실내 클리닉까지 다 해놨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실내 클리닉까지 다 해놓은 차량이고요 이런데만 보셔도 알 거예요 오셔서 보시면 정말 관리 잘하고 탔구나 깨끗하구나 느끼실 겁니다 자, 슬라이빙 어시스트 팩이 있죠 차선이탈 방지, 축후방 센서 그리고 스마트키죠 아 역시 소리 좋고 루미로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쪽에 프로토 에어컨 이쪽에 달려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밑에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랑은 좀 차이가 있죠 이쪽에 이렇게 좀 기어보니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는 통풍열선이 이쪽에 달려있어요 통풍열선 핸들열선도 있고요 뒤에 커튼도 있어요 조수석 시트 굉장히 깔끔하죠 아파가지고 흠집 난 것도 없고 주름도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키로수 91856km 9만 키로입니다 9만 키로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죠 뒤에도 수정 커튼이 있고요 수정 커튼도 달려있고 아, 이거 클리닝이 아니라서 진짜 깨끗하다 이거 보세요 여기는 그냥 세차 아니야? 이 정도면 신차급이네요 신차급 뒷자리 한번 앉아 볼게요 넓습니다 대형차로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뒷자리에도 열선이 있고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한정도 깨끗합니다 깨끗해 그냥 스팀으로 그냥 막 밀어듣나봐 어우 진짜 깨끗하네 자, 트렁크 공간 넓죠 골프팩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이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이 기계가 있습니다 키트가 자,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라고 하네요 써있는게 시가책에 꽂아가지고 위급할때 진급상황에 잠깐 임시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이렇게 아슬란 살펴봤는데요 팔단 미션 찾으시는 분들 자, 시트 브라운 시트입니다 이 차 유심히 한번 보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아슬란 3.3 모던입니다 옵션은요 추가에는 저축후방센서 그리고 차선이탈 방지 라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뒤에 커튼까지 아주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브라운 시트의 이 아슬란 팔단 미션 아슬란을 제가 19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빠르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